What's up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스몰샵의 천도입니다 지금 애플에서는 애플아치5, 삼성에서는 갤럭시 액티브2 등 최고의 스마트워치들이 날고 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와중에 이 시국에 저는 새로운 제안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어메이즈핏 GTS입니다 지금 오자마자 뜯고 빨리 영상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오늘은 언박싱이랑 디자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스펙과 성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메이즈핏 GTS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싱은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되어 있고 어메이즈핏의 외형이 바깥 디자인에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스타일이죠? 예 맞습니다 애플와치의 디자인을 그대로 카피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GTS라고 이렇게 적혀있고 주요 특징들이 앞에 이렇게 적혀있네요 아모레드 디스플레이에 물에서도 견딜 수가 있고 GPS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롱라이프 배터리 멀티스포츠 그리고 가벼운 무게 이렇게 특징들이 나와있습니다 언박싱을 하면서 이 특징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은 이 맥가이벌카리 저같은 경우에는 시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계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감량에 맞진 않지만 이런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G샥도 되게 좋아하고 기계식 시계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 저에게 사실 스마트워치는 진정한 시계라고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첫 번째로는 이틀밖에 못 가는 배터리가 절대 저는 시계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계라고 하면은 항상 시간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시간은 최소 일주일 이상은 가르쳐 줄 수 있어야지 저는 시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 저에게 이때까지 나와있던 애플워치나 갤럭시 액티브는 맞지 않았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무려 14일 14일이라는 배터리 라이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한번 하게 됐어요 자 외형 껍데기를 제거하고 나면은 안에 어메이저 핏이라고 적힌 흰색 박스가 또 보이네요 자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보이시나요? 오우 외형은 진짜 이쁘다 저같은 경우 애플워치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저의 눈에는 그냥 애플워치처럼 보입니다 와우 MOVE BEAUTIFLY라고 적혀있는게 보이네요 이렇게 땡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상자를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이거 땡기면 상자까지 열리네요 상자 안에는 충전기가 들어가 있고 본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없어요 세명상관이 들어가 있고 시계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우 이뻐요 자 여기 보호필름 하나 붙어있는데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뚠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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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촥 와우 오우 이거 진짜 이쁜데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어 그냥 애플워치인데 이거? 이게 디자인이 애플워치 4를 카피했다 하더라고요 애플워치 4랑 제가 비교하는 영상도 나중에 올릴 건데 와우 엄청 가볍습니다 무게 자체가 엄청 가벼워요 어 이건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 밴드 스마트 밴드 미핏4인데 미핏4랑 비할바는 아니지만 이 녀석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게 본체 무게만 24.8g 그러니까 약 25g 밖에 안된데요 엄청 가볍네요 스트랩은 고무 스트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싹으로 고무 냄새가 나진 않아요 그냥 이제 그냥 거의 무향에 가까운 고무 스트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에 보시면 심박스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뒤에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구멍에 맞춰서 여기 보면 이제 그리고 여기 은색 접점이 보이시죠 여기에 맞춰서 이게 아 아 배터리가 자석이네 배터리 충전 방식이 자석인데 이렇게 딱 달라붙네요 이게 반대로 붙이려고 하니까 앞부터 윗부분은 이렇게 생겼고 앞부분은 이야 그냥 올빛 보면 애플워치에요 아래쪽 러그는 이제 20mm 스트랩을 호환할 수 있도록 러그가 20mm 짜리가 되어 있고 뭐 당연히 위쪽도 20mm 짜리 러그로 20mm 짜리 스트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이쁘다 그리고 버튼은 지금 여기 시계 오른편에 있는 용두 이 용두에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한번 눌러볼게요 오 켜진다 진동과 함께 어메이집 핏이라는 멘트가 떴습니다 다운로드 앱 제가 이걸 찍어볼게요 아까 QR코드로 찍으니까 이렇게 어메이집 핏 다운받이라고 나오네요 그럼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6인치 아몰레드 컬러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341ppi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한 화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좋아 이게 애플워치의 짝퉁 느낌이 되게 강하다고 하던데 사실 저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애플워치겠는데요 제가 이거 그냥 차고 나가면 너 애플워치 사냐는 말 하루에 10번 이상 들을 자신 있습니다 화면을 언락하기 위해서는 이 용두를 눌러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용두를 눌러야지만이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화면이 나온 상태에서는 우선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시계가 확인이 되고 그리고 날짜와 요일 그리고 이게 날씨가 아직 연동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날씨가 연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밝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핏보다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물론 옵션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어 미핏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아 그리고 이게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부드러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뻐벅거린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조금 쫀쫀하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냥 뭐 쓸만한 정도의 느낌? 그 정도 느낌만 드네요 날씨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날씨 업데이트를 했더니 이렇게 5일 동안 날씨가 나오네요 지금 날씨를 눌렀더니 날씨 페이지가 넘어가고 물음표가 뜨는 것은 이게 한글이 아직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식 한글판은 아직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어 빅목식 한글판은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업데이트하는 영상도 조만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목에 차면 이 정도 느낌이네요 제 팔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둘레가 18cm 18cm 정도 되는 건장한 한국인 성인 남자 평균 보다 조금 조금 클 거예요 그 정도 두께를 자랑하는 팔목입니다 그 정도 팔목에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네요 아 이쁘다 진짜 이뻐 이쁘죠 이거는 심박수 심박수 측정하는 것 같은데 메지어링이라고 영어로 뜨네요 두께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두껍지가 않아요 자 오늘은 간단한 언박싱 영상만 보여 드렸습니다 뭐 간단하게 스펙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배터리는 14일 정도 가고 50m 방수가 돼요 그리고 12가지 스포츠 모드가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거 다 떠나서 디자인이 정말 이쁘네요 언박싱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에 추가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 안녕